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우 에버 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왕구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스en 쓰리 히터 데이에 버급잉 앤 쉐어링 59쪽 첫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스en 쓰리 히터데이 에 업어 기빙 앤 쉐어링 박싱데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싱데이는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을 이루는 말로 영국, 호주 등 연 연방국가는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과거 봉건시대 유럽 영주들이 주민들에게 상자에 선물을 담아 전달해주고 하루 휴가를 주었다고 해서 유리한 것입니다 59쪽 첫째 줄입니다 러브 오니 글로우즈 사랑이 자랍니다 By sharing 공유함으로써 나누어 가짐으로써 Share는 공유하다 나누어 갔다 이런 뜻이죠 공유함으로써 사랑이 자라납니다 You can only have more for yourself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은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습니다 By giving it away to others 남들에게 그것을 줌으로써 Give it away, 줘버리다 이 말이죠 남들에게 그것을 줘버림으로써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이었습니다 What is boxing day? 그럼 boxing day는 무엇인가? boxing day has nothing to do with the sports of boxing The sports of boxing이라는 건 권투 경기죠 Have nothing to do with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Has nothing to do with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박싱 데이는 권투 경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When is boxing day celebrated? 언제 박싱 데이가 경축이 되는가? 기념이 되는가? 박싱 데이 is celebrated on the 26th December 12월 26일에 박싱 데이는 기념이 됩니다 경축이 됩니다 The simplest answer 가장 간단한 대답은 Would be that 대절 이하일 겁니다 대절 전체가 비동사 뒤에 나와서 주격 보호를 써 쓰였죠 Christmas is too short Christmas가 너무 짧아서 So, 그래서 People had added on another holiday called boxing day 사람들이 박싱 데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휴일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문사가 명사 홀리데이를 꾸며주고 있죠 따라서 홀리데이 뒤에는 주격 관계의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박싱 데이 is on the 26th December 박싱 데이는 12월 26번째 날입니다 즉 12월 26일입니다 이거죠 특정한 날에는 전치사 오늘 씁니다 And it's a national bank holiday or public holiday in the United Kingdom 캐나다, Australia, New Zealand and Ireland 이러이러한 나라들 United Kingdom이라는 건 대형 제국이죠 영국입니다 영국과 캐나다와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와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에서 박싱 데이는 국가적인 은행의 국경일 또는 공식적인 휴일입니다 자, it! 여기서 it이라는 거는 그것, 즉 박싱 데이를 뜻합니다 자, 박싱 데이는 has been celebrated 경축되어져 왔습니다 현지완료 수동태죠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and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팅 앞에 by가 생략되어 있죠 celebrate는 기념하다는 뜻입니다 자, 박싱 데이는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가족과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기념이 되어져 왔고요 eating all the leftovers from Christmas day 성탄절에서 온 남은 음식들을 먹어 치움으로써 기념이 되어져 왔습니다 leftover라는 거는 남은 음식이죠 the origin of the day, however 그러나 그날의 기원은 are stiff in history and tradition 자, 스티비라는 거는 깊이 스며들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형용사로 갑판을 이란 뜻도 있죠 그러나 그날의 기원은 역사와 전통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60쪽의 첫째 줄입니다 why 박싱 데이 그렇다면은 왜 박싱 데이인가 자, there are 뭐뭐가 있다 자, 뒤에 복수명사 쫓아오죠 there are many arguments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about you에 대한 the origin of the name 박싱 데이 박싱 데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all the answers below are valid 자, 아래에 있는 모든 정답들은 are valid 근거가 있습니다 valid 하면은 타당한 근거 있는 이란 뜻이죠 so, 그래서 one or even all of them may be correct correct는 올바른 하나 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마도 올바르지도 모릅니다 자, correct라면은 올바른 이란 뜻이죠 so, a Christmas box in Britain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상자는 is a name for Christmas present 자, present은 선물이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한 이름입니다 자, present은 선물이죠 박싱 데이 was traditionally a day of for servant a day of 쉬는 날이죠 그래서 a day of for servant 하면 하인들에게 쉬는 날입니다 박싱 데이는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a day of for servant 하인들에게 쉬는 날이었습니다 and the day 그리고 이러이러한 날이었습니다 when 이하인 날이었습니다 어떤 날 they received a Christmas box from the master 자, 데이는 누구죠? servant 하인들이죠 하인들이 from the master 주인으로부터 하인들이 여기서 데이는 하인들이에요 이 서번트랑 같습니다 하인들이 주인으로부터 크리스마스 박스를 받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자, when 이하는 앞에 나오는 데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the 서번 그 종들이 우두 자, 우두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이죠 the 서번 would also go home on a boxing day 자, 종들이 박싱 데이에 집에 가곤 했습니다 뭐하기 위하여 to give 크리스마스 박스 to their family 그들의 가족에게 to their families 그들의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상자를 주기 위하여 자, 투 앞에는 인오더 또는 소해지가 생략되어 있죠 그들의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박스를 주기 위해서 종들이 박싱 데이에 집에 가곤 했습니다 자, 업박스 업박스가 문장의 주어고요 동사는 was placed 수동형태 위치가 되다 이게 동사입니다 더 푸어라는 것은 for people 가난한 사람들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money 돈을 correct 모을 수 있는 자, to correct 명사 업박스 꾸며주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으는 박스가 was placed in a church 교회에 위치가 되었습니다 언제? 크리스마스 데이에 특정한 날에 전치사 오늘이죠 그리고 그 박스가 오픈도 열렸습니다 the next day 박싱 데이 그 다음 날 그쵸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박싱 데이에 그 박스가 열렸습니다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오픈드가 누구랑 병렬이죠 그쵸 was priced 와 병렬 구조죠 그러니까 the 박스 was opened 요런 문장입니다 상자가 열리게 되었다 요런 문장이 되겠죠 접속사를 남겨놓는 분사고문에 대한 문법 설명입니다 때나 조건 혹은 양보의 분사고문 앞에 접속사를 남겨놓아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after Mrs. Taylor came into the classroom she let us know the result 라는 문장을 분사근문으로 바꿀 때 coming 앞에 after를 남겨놓는다는 거죠 after coming into the classroom Mrs. Taylor let us know the result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냥 coming into the classroom 이라고 쓰면은 이게 그녀가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테일러 여사가 결과를 얘기해 준 건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준 건지 들어오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테일러 여사가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준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하여 분사고문 앞에 접속사를 남겨놓는다는 거죠 자 Great Selling Ship 대형 범선들입니다 When 뭐 뭐 할 때 자 분사고문 앞에 접속사를 남겨놓아 의미를 분명하게 한 거죠 원래 문장은 When they were setting sale 인데 이게 When selling sale이 된 겁니다 출항을 할 때 대형 범선들은 Would have sealed 팀버박스 자 sealed 봉인된 팀버박스 목재 상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고 컨테이닝이 곧바로 명사 박스를 꾸며주죠 자 머니를 포함하고 있는 머니를 포함하고 있는 자 어떤 머니? 자 온보드 탑재된 머니죠 뭐하기 위하여 글럭 행운을 위하여 행운을 위해서 배에 탑재된 돈을 포함하고 있는 봉인된 목재 상자를 출항할 때 대형 범선들은 가지고 있곤 했습니다 If the voyage was a success 자 voyage 항해 여행입니다 자 만약에 항해 여행이 a success 성공적인 것이었다면 자 success라는 수상명사에 a를 붙이면은 보통명사가 되죠 성공적인 일입니다 The box was given to a priest Be given to 누구에게 주어지다 그 상자가 priest 성직자에게 주어졌고요 Open at Christmas 성탄절에 열려졌고요 The contents given to the poor 내용물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부어는 poor people이죠 가난한 사람들이죠 덜 쓰고 형사를 쓰면은 복수보통명사 뭐 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원래 문장이 And the contents were given to입니다 그게 분사거문이 돼서 The contents being given to가 된 거고요 빙이 생략되고 더 컨텐츠 기분만 남은 겁니다 주전의 주어와 종속전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종속전의 주어도 남겨놓는 분사거문 우리는 이러한 분사거문을 독립분사거문이라고 부릅니다 Question No.2 2번 질문입니다 What would great sailing ship put on board when setting sail 항해할 때 출항할 때 when setting sail 출항할 때 대형 범선들은 무엇을 배에 탑재했는가 온 보드는 탑재한 이란 뜻이죠 Great sailing ship 대형 범선들은 would have a sailed timper box 봉인된 sealed 봉인된 목재 상자를 가지고 있곤 했습니다 어떤 상자 containing money per clock 행운을 위하여 돈을 포함하고 있는 봉인된 목재 상자를 대형 범선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4의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스 리 더 데이 오브 기빙 앤 슈어링 61쪽 첫번째 줄부터입니다 61쪽 첫번째 줄입니다 사람들이 박싱데이에 무슨 일을 할까요 특정한 날에 전취사 오신다고 했죠 박싱데이는 스포츠 이벤트 행사를 위한 중요한 날이여 왔습니다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박스헌팅 여우사냥이 was a popular sports with the upper class upper class라는 것은 상류층입니다 박스헌팅이라는 것은 여우사냥이죠 전통적으로 여우사냥은 상류층에 있어서 인기있는 스포츠였습니다 It was a traditional part of boxing day until 2004 그것은 when 이하인 2004년까지 박싱데이의 전통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시 가르치는 건 뭐죠? 이 시 가르치는 건 박스헌팅 여우사냥이죠 ban이라는 것은 금지입니다 ban on이라는 것은 뭐뭐에 대한 금지 이런 뜻이고 put on and to는 뭐뭐를 끝내다 이거죠 in its traditional form 그 전통적인 형태의 의라는 뜻입니다 박스헌팅 여우사냥에 대한 ban 금지입니다 여우사냥에 대한 금지가 그 전통적인 형태의 사냥을 끝냈던 2004년까지 그것 즉 여우사냥은 박싱데이의 전통적인 부분이었습니다 Hunters and Steel Gathers 사냥꾼들이 여전히 모였습니다 모입니다 드레스드라는 것은 입은 채로 뭘 입은 채로 리스프렌던틀리 하면 화려하게 이런 뜻이죠 in red hunting coat 이는 여기서 착용해 있는 뭐뭐를 입고서 이런 뜻입니다 빨간색 사냥 코트를 화려하게 입은 채 Hunters 사냥꾼들이 스티게러 여전히 모입니다 여기서 to는 뭐뭐에 맞춰서 이런 말이죠 to the sound of the hunting horn이라는 것은 사냥용 견적 소리에 맞춰서 이 말이죠 사냥용 견적 소리에 맞춰서 사냥꾼들이 여전히 빨간색 사냥 코트를 화려하게 입은 채 모이게 됩니다 but 그러나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it은 가짜죠 가조입니다 가짜죠 가조가 있다는 것은 뒤에 진짜죠 진조가 있다는 소리죠 forbidden 금지된 chase는 추적하다 compromise라는 것은 타협 화해 뭐 이런 뜻입니다 artificially 인공적으로 raid 놓여진 트레일 오솔길 since it is now forbidden to chase foxes with dog 개를 가지고 여우를 추적하는 게 지금은 금지가 됐기 때문에 compromise has been reached 타협점이 찾게 됐고요 the dog now follow artificially raid 트레일 개는 지금 인공적으로 놓여진 오솔길을 따라갑니다 in recent times 최근에는 the day has become synonymous with many spots synonym 이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synonymous 하면 동의어 의란 뜻이죠 그 날은 많은 스포츠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horse racing 말 경기 말 경기가 is particularly popular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with race days held all over britain all over britain 라는 것은 영국 전역이죠 hold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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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held 는 개최가 되는 이란 뜻입니다 중간에 대라가 생략됐네 영국 전역에 걸쳐서 개최가 되는 경기 날과 함께 말 경기가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 문법 구조 설명입니다 투부정사의 행위 주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를 때 for 목적격 또는 of 목적격으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시합니다 그렇죠 단 주의할 게 있어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사가 앞에 있을 때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of 목적격으로 표시합니다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it was too far for her to work in high-heeled shoes 하이힐 신발을 신고 그녀가 걷기에는 너무 멀다 to work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가 되죠 그녀가 걷는 거니까요 it was foolish of her to ignore his advice 자 그의 충고를 무시하는 것 누가 무시한 거죠 over her 그녀가 무시하는 거죠 for를 쓰지 않고 over를 쓴 이유는 앞에 foolish이라고 하는 성질 상태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의 충고를 그녀가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이런 말이죠 자 in order to so as to 구문 설명입니다 생략이 되는 애를 먼저 써줍니다 in order 나 so as 는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써줍니다 in order for 의미상의 주어 not to 부정사 요어수를 쓰는 거죠 결국은 투부정사 앞에 not을 쓰고요 그 not 앞에 for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합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worked hard 그 남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in order for his daughter not to fail in the exam 그의 딸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in order not so as가 생략이 되니까 먼저 써주고요 for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고요 not을 투부정사 앞에 써줍니다 준동사의 부정은 준동사 바로 앞에 not을 쓰는 거죠 in order not 투부정사 so as not 투부정사 형법을 참조해 주세요 자 it is so traditional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 그죠 그것은 또한 전통적이다 자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죠 자 그럼 for는 뭘까요 그렇죠 for는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그럼 진짜 주어 진주어 어디가 있죠 그렇죠 투홀드가 투홀드 이하 전체가 진짜 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자 it is so traditional 또한 전통적입니다 뭐가 더 풋볼 앤 럭비 리그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의 노던 아일랜드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노던 아일랜드의 축구 럭비 리그가 투홀드의 축구 럭비 리그가 박싱 데이의 박싱 데이의 경기 프로그램 전체를 개최하는 것 그것은 또한 전통적입니다 홀드라는 것은 개최하다 이런 뜻이죠 오리지널리 원래 피하기 위하여 teams and their fans 이 부분이 바로 having 이하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의미상의 주어를 having to 앞에다가 썼다는 거죠 박싱 데이 is also a time 박싱 데이 또한 이러이러한 때입니다 왠 이하는 타임을 꾸며주시고 있죠 The British show their eccentricity by taking part in all kinds of silly activities eccentricity 기이한 행동입니다 take part in part take in 참가하다는 뜻이죠 all kinds of silly activities 온갖 종류의 어리석은 바보 같은 행동들입니다 by ing 뭐뭐함으로써 온갖 종류의 어리석은 행동들에 참가함으로써 영국이 그들의 기이한 행동을 보여주는 그러한 날이 그러한 때가 바로 박싱 데이입니다 자 디즈 여기서 디즈가 가르치는 것은 앞에 나오는 all kinds of silly activities 온갖 종류의 어리석은 행동들은 such as e와 같은 자 이 언유저 트래디션 특이한 전통들을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모 같은 swimming and icy cold water 얼음같이 차가운 물속에서 수영하기 fun run 재미있는 달리기 charity events 자선 행사들 과 같은 search as mom와 같은 자 그러한 특이한 전통들을 이것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en was fox hunting forbidden in its traditional form 자 여우 사냥은 언제 그 전통적인 형태를 금지 당했습니까 자 정답은 fox hunting was forbidden in its traditional form in 2004 자 2004년에 여우 사냥은 그 전통적인 형태에 있어서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62쪽입니다 자 what is the new boxing day sport 그렇다면 새로운 boxing day sports 는 무엇인가 자 another spot 자 emerge 라는거는 나오다 이런 뜻이죠 자 another spot to emerge in recent years 최근에 in recent years 자 최근에 나온 또 다른 스포츠는 is shopping 쇼핑이다 sadly 문장 전체를 꾸며주죠 슬프게도 자 what부터 time 전체가 주어입니다 그쵸 관계의 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once는 한때 이런 뜻이고 relaxation 휴식입니다 what was once a day of relaxation and family time 한때 휴식의 날 가족 시간이었던 것이 has become the start of a crazy shopping season 자 crazy 미친이죠 미친 쇼핑 시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in the united kingdom 캐나다 australia and new Zealand 영국과 캐나다와 australia와 뉴질랜드에서는 boxing day is a primary known as a shopping holiday 자 be known as 라는거는 뭐뭐로서 알려지다 자 primary는 원래 말이죠 자 이러이러한 나라에서는 boxing day는 shopping holiday 쇼핑하는 휴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much like 매우 흡사하게 black friday which is the day after thanksgiving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이죠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이후의 날인 black friday 와 매우 유사하게 영국과 캐나다와 australia와 뉴질랜드에서는 boxing day가 shopping holiday 쇼핑하는 휴일로서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4일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버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3 The Day of Giving and Showing 62쪽 여섯번째 줄부터입니다 62쪽 여섯번째 줄리입니다 shop owners 가게 주인들이 오픈데어 스토르스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그들의 가게를 엽니다 and offer 그리고 제공합니다 자 오픈과 offer가 end up 뒤에 병력 구조되어 있죠 dramatic discount 극적인 할인을 제공합니다 offer 제공하다 자 뭐하기 위하여 투 앞에는 인오더가 생략되어 있죠 투 클리어 언솔드 크리스마스 스톡 스톡이라는 것은 제공품입니다 언솔드 팔리지 않은 팔리지 않은 성탄절 제공품을 클리어 정리하기 위하여 가게 주인들이 dramatic discount 극적인 할인을 offer 제공합니다 people standing lines all night 사람들이 밤새 all night 밤새 주류서입니다 스탠드인 라인 이라는 것은 줄서다 이 말이죠 투 비 뭐뭐 되기 위하여 자 뭐 되기 위하여 first one 첫 번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떤 첫 번째 사람 to get the best deal 자 deal은 거래 합의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거래를 얻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사람들이 밤새 주류서입니다 스탠드인 라인즈 주류서다 이런 말이죠 자 비커즈 오브 더 크라우즈 자 크라우즈라는 건 군중이죠 군중들 때문에 자 비커즈 오브 다음에 명사 씁니다 비커즈 다음엔 주어동사 쓰는데 주의하겠죠 자 군중들 때문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choose to stay at home 집에 머물러 있는 걸 선택하고요 avoid a riot 혼란을 피합니다 자 라이어트는 혼란이죠 question number four 4번 질문입니다 why do many people choose to stay at home rather than shop on boxing day 자 rather than 오히려 뭐뭐라기보다도 박싱데이에 쇼핑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왜 집에 머물러 있는 걸 선택하는가 many people choose to stay at home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걸 선택합니다 비커즈 오브 더 크라우즈 군중들 때문에 군중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걸 선택합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63쪽의 첫 번째 줄입니다 reclaim the spirit 그 정신을 되찾아라 reclaim 되찾다 이란 말이죠 필란트로피는 박의 정신입니다 필란트로픽 하면 인정많은 이란 뜻이에요 필란트로피 크리스마스 트래디션 인정많은 크리스마스 전통이죠 무슨 전통 오브 기빙 gift and money to helpers and householder step 도움을 주는 사람과 집안일을 거두는 사람에게 선물과 돈을 주는 인정많은 크리스마스 전통이죠 뭐하기 위하여 to supplement wages 임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supplement 보충하다 wage 임금이죠 임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도와주는 사람과 집안일을 거두는 사람들에게 선물과 돈을 주는 그러한 인자한 크리스마스 전통이 still continues 여전히 계속됩니다 still은 여전히 continue 계속되다 동사죠 and business 그리고 사업체가 also 또한 grant 수요합니다 자 뭐를 수요합니다 bonuses and other privilege 상여금과 다른 특혜를 줍니다 누구에게 to their employees 그들의 종업원들에게 줍니다 grant는 주다 이런 뜻이에요 privilege라는 건 특혜입니다 사업체가 그들의 종업원들에게 상여금과 다른 특혜를 또한 줍니다 학교가 돈과 선물을 모읍니다 and send them 자 데미가 일으키는 거 뭐죠 앞에 나오는 학교에서 모은 돈과 선물이죠 그 돈과 선물을 to other neighboring poor country 다른 이웃하는 가난한 국가들에게 보내버립니다 in any case 아무튼 at any rate 아무튼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 무슨 방법 celebrate는 경축하다죠 to celebrate the day 그날을 경축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정형법이죠 그날을 경축하는 최고의 방법은 of course 물론 is by sharing your happiness with the most deserved the most deserved 그비드라는 건 가장 귀한 사람들이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가 되니까 가장 귀중한 사람들과 당신의 행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this very special day 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 아주 특별한 날이 give us an opportunity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us는 간접목적어 an opportunity는 직접목적어죠 무슨 기회 투부정사 이해할 기회 투부정사가 명사 opportunity 꾸며주네 투부정사의 형용사정형법이죠 자 give back to 라는 것은 되돌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사회에게 되돌려줄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 뭐를 되돌려줄 what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죠 샤워는 쏟아붓답니다 쏘나기죠 what has loved been shouted upon us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베풀어 온 것을 사회에게 되돌려줄 기회를 이 아주 특별한 날이 우리에게 줍니다 The true sentiment of the day sentiment 은 감정입니다 그날의 진정한 감정은 must never be lost 사라져서는 안됩니다 조동사 비과거분사 형태 잘 봐두세요 조동사를 포함하는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should inspire us to be more charitable in our lives inspire 격려하다 charitable 관대한 우리의 삶에서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좀 더 관대한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없으는 목적어죠 그러면 to be 이하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5형식 문장이죠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what does boxing day give us 그렇다면 boxing day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boxing day gives us an opportunity to give back to society boxing day는 우리에게 사회에 되돌려줄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주격관계대명사 생략에 대한 문법 구조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될 수 있을까요 주격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 구문에서 주격관계 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 완료의 의미인 과거분사 단독으로 명사를 수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시문 이번 시간에는 현재 완료 수동태 구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구문입니다 현재 완료 어떻게 쓰죠 그렇죠 현재 완료는 have 더하기 과거분사를 쓰죠 현재 완료의 수동태는 어떻게 씁니까 have 비인 도둑이들과 시간을 보냄 으로써 바싱데이는 여러 해 동안 경축이 되어져 왔습니다 같은 문장 바꿔봅시다 People have celebrated a boxing day for many years by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3 The Day of Giving and Sharing 64쪽 After You Read부터입니다 레슨 3 The Day of Giving and Sharing After You Read입니다 레슨 3 The Day of Giving and Sharing After You Read A번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정답을 점검해 보세요 After You Read A번입니다 The Origin of Boxing Day Boxing Day의 기원입니다 크리스마스 박스이즈 크리스마스 상자가 로우 기븐 주어졌습니다 From A to B A에서 B까지 From Master to Servant 주인으로부터 하인에게 크리스마스 상자가 주어졌습니다 A box 상자죠 어떤 상자 To Correct Money 돈을 모으는 상자 돈을 모으는 상자가 Was Placed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In Churches 교회에 On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에 돈을 모으는 상자가 교회에 위치했습니다 Sealed Timber Boxes 봉인된 목재 상자입니다 어떤 목재 상자 Containing Money 돈을 포함하고 있는 목재 상자 돈을 포함하고 있는 봉인된 목재 상자가 Work Hept 보관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On Great Sailing Ship 대형 범선에 뭐를 위하여 For Hullock 행운을 위하여 행운을 위해서 돈을 포함하고 있는 봉인된 목재 상자가 대형 범선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Activities on Boxing Day Boxing Day의 활동들입니다 Box hunting was a tradition 여우 사냥이 전통이었습니다 But 그러나 It was forbidden 그것 즉 여우 사냥은 forbidden 금지가 되었습니다 언제 In its traditional form In 2004 2004년에 그 전통적인 형태에 있어서 여우 사냥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 포비드가 금하다 이런 뜻인데 수동태가 됐으니까 금지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Many sports 많은 스포츠들 자 서치에즈 모모와 같은 홀스레이싱 자 승마나 풋볼이나 럭비 같은 그런 많은 스포츠가 아퍼플러 인기가 있습니다 쇼핑 쇼핑이 해즈 이머지트 나타났습니다 자 해즈 모모로서 해즈 어나더 스포트 또 다른 스포츠로서 쇼핑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머지라는 것은 나타나다 라는 뜻으로 쓰였죠 리클레임 더 스포츠 자 그 정신을 되찾아라 자 리클레임 이라는 것은 되찾다는 뜻입니다 자 트래디션 전통입니다 무슨 전통 오브기빙 기프트 앤 머니 자 이 선물과 돈을 주는 전통 그러한 전통이 스틸 컨티뉴즈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트래디션 전통이죠 This day 이 날은 프로바이더스 우리에게 제공해줍니다 자 프로바이드 A 위드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에게 어퍼튜니티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슨 기회 투부정사 이하할 기회 자 투 기브백투 소사에티 자 기브백투라는 것은 누구에게 되돌려주다 환원하다 이런 뜻이죠 이 날은 우리에게 사회에게 되돌려줄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자 B번입니다 자 Based on your understanding 당신의 이해에 기초하여 Answer the questions 질문에 답을 하시오 자 1번입니다 People have added boxing day after Christmas 사람들이 성탄절 이후에 boxing day를 더했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y want to have enough time to recover from Christmas 성탄절로부터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그들이 갖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죠 따라서 1번 정답은 C번입니다 자 2번에 보세요 Read each statement 각각의 언급을 읽어보세요 And choose T OR F 그리고 마지막 T 틀리먼 F 를 선택하세요 A번입니다 Boxing day is a national bank holiday in the UK 자 UK라는 것은 United Kingdom 대형제국이죠 Boxing day는 대형제국에서 자 이 국가적인 은행 공휴일이다 맞다 틀리다 자 맞죠 B번 traditional form of fox hunting 전통적인 형태의 여우 사냥이 It's still popular 여전히 인기가 있다 틀렸죠 C번 자 박싱 데이 is also known as shopping holiday 자 be known as 는 뭐뭐로서 알려지다 박싱 데이는 shopping holiday 로 알려져 있다 맞습니까 맞죠 C번 답은 T입니다 Time to think 자 생각할 시간입니다 자 투팅 끄는 타임 꾸며주고 있죠 자 if you made your own donation box on boxing day 자 도네이션 박스라는 것은 기부 상자입니다 자 박싱 데이에 여러분 자신의 기부 상자를 당신이 만들었다면 what would you put in it 그 안에 무엇을 넣겠는가 and why 왜인가 talk about it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꿍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오 자 C번입니다 Look at the chart 도표를 보고 Feeling the blank of the passage below 아래 단락의 빈칸을 채우시오 Most meaningful public holidays in Australia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공휴일 Least meaningful public holidays in Australia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의미가 적은 공휴일 자 모스트 최상급 리스트 최상급 우등비교 열등비교가 변경 그저 이러고 있죠 자 퀸즈버스데이 여왕의 생일 레이버데이 노동절 자 이스터 여러분 이스터 뭐죠? 부활절이죠 뉴우즈데이 새해 첫날 크리스마스데이 성탄절 오스트리아 국경일 날이죠 자 엔젝 데이가 있는데 여러분 엔젝 데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좀 어려운데 엔젝 데이는 1915년 4월 25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엔젝 군단이 터키의 갈리폴리에 상륙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엔젝 데이 공휴일 정도 보면 되겠네요 크리스마스데이 is the most meaningful public holiday of the year for Australian 36%입니다 followed closely by 엔젝 데이 30% 성탄절이 오스트리아 사람 36%를 차지하며 오스트리아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공휴일입니다 followed by 라는 거는 그 뒤에 뭐를 수반하면서 이 말이죠 엔젝 데이가 그 뒤에 30%로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omparatively 비교적 other christian holidays such as easter easter라는 거 부활절이죠 부활절과 같은 다른 기독교 공휴일들은 well considered lasting meaningful 덜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단지 15%일 뿐입니다 with just 50% 라고 했죠 근데 이 15%라는 수치는 is just 4% more than those who selected austria day austria day austria day를 선택한 그러한 사람들보다 단지 4% 많은 수치인 15%를 차지하는 부활절 과 같은 다른 기독교 공휴일들은 덜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because 왜냐면 australians have the work-life balance offered by an 8-hour workday 하루에 8시간 on 8-hour workday 하루에 8시간 노동하는 것에 의해서 offered 제공이 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29% 29%가 느꼈습니다 labor day was the least meaningful public holiday of the love second only to queen's birthday 무슨 뜻이죠 그렇죠 29%의 사람들이 느꼈다 이겁니다 뭐라고 꼴찌 여왕의 생일 다음으로 노동절이 가장 의미가 없는 공휴일이라고 29%의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이런 말이죠 세컨트 하면 뭐뭐 다음이다 이런 뜻인데 여왕의 생일이 0%고 노동절이 1%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노동절이 가장 의미가 없다 여왕의 생일 다음으로 가장 의미가 없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D번을 보겠습니다 Talk about the most meaningful Korean holiday to you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꿍과 함께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한국의 공휴일을 말해보시오 What holiday is it? 어떤 공휴일입니까 How do you celebrate it? 그것을 어떻게 당신은 경축합니까 Why is the holiday meaningful to you? 그렇다면 This holiday 이 공휴일이 왜 당신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짝꿍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Read more culture 이번 시간에는 와이타이 데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n New Zealand New Zealand에서는 February the 6th 2월 6일이 와이타이 데이 와이타이 데이 자 그 다음에 동격이죠 Public holiday to celebrate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와이타이 Sign이라는 것은 서명이고 treaty는 조약이죠 와이타이 조약의 사인을 축하하기 위한 공휴일인 와이타이 데이가 뉴질랜드에서는 2월 6일입니다 The treaty of 와이타이 와이타이 조약은 Is the country's founding document 그 나라의 건국 설립 문서입니다 자 파운딩 하면 설립이죠 리프리젠타티브 대표자라는 뜻이고요 The British Crown은 영국 왕실입니다 Signed by 뭐뭐에 와야 조약이 된 리프리젠타티브 마오리 트라이브즈 마오리 부족의 대표자죠 The British Crown은 영국 왕실이죠 1840년에 in 1840 1840년에 영국 왕실과 마오리 부족의 대표자들에 의하여 사인이 된 그 나라의 건국 문서가 바로 와이타이 조약입니다 The treaty 그 조약은 Made New Zealand Part of British Empire 엠파이어는 제국이죠 그리고 개런티는 보장해주다 더 라이트는 권리입니다 자 그 조약은 뉴질랜드를 Apart of British Empire 대형 제국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주었고 개런티 마오리 Right to their land 자 이 라이트는 권리죠 마오리 사람들에게 Right to their land 그들 땅에 대한 권리를 개런티 보장해주었으며 Gave Maori The right of British people 마오리 사람들에게 대형 제국의 국민이 되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On Wai Tai Day Wai Tai Day 날 마오리 Cultural Performance 마오리의 문화적인 공연 Speech From Maori Leaders And Government Official 마오리 지도자들과 정부 관료들로부터 나오는 연설 And The Neighbor Solution 네이버 솔루트라는 것은 해군의 예포 경례죠 해군의 예포 경례 이런 것들이 All part of the Annual Activity 매년 있는 행사의 모든 부분입니다 Annual 하면 매년 있는 이란 뜻이죠 Wai Tai 조약은 1840년 마오리 원주민과 영국 왕실 사이에 맺은 조약으로서 뉴질랜드 건국 문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죠 St. Patrick's Day St. Patrick's Day is a global celebration of Irish culture on or around March the 17th 3월 17일 주변에 있는 성 Patrick 날은 Irish 문화의 전세계적인 경축입니다 Celebration 경축이죠 Celebrate 경축하다 It celebrates St. Patrick 그것은 성 Patrick을 경축해주고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은 St. Patrick 과 동격이죠 One of the island Patron saint Patron saint 라는 것은 수호성인입니다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중에 한 명인 St. Patrick을 그것은 경축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냐 Who have to introduce Christianity to Ireland by preaching during the 5th century 자 여기서 Christianity는 기독교입니다 Preaching은 설교하다 5세기 동안 during the 5th century 5세기 동안 설교함으로써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도입하는 데 도움을 준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중에 한 명인 성 Patrick을 이것은 경축하고 있습니다 The most common St. Patrick's day symbol 성 Patrick 날의 가장 흔한 상징은 이즈 셈녹 토끼풀입니다 셈녹이라는 건 토끼풀인데 아일랜드의 국화도 됩니다 Many people choose to wear the color green 많은 사람들이 녹색 옷을 입는 것 녹색을 입는 걸 선택합니다 And the flag of the Republic of 아일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공화국의 깃발이 이즈오픈 신 자주 관찰이 됩니다 In St. Patrick's Parade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성 Patrick 날 파레이드에서 아일랜드 공화국의 깃발이 자주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 이 파레이드라는 건 행진이라는 뜻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인 어스트랄리아 어스트랄리아에서의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어소시에이션 연관이죠 유비키토스 널리 퍼진 하들리는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고 리즈너블 이성적인 이란 뜻 Fall in 이라는 거는 날짜가 어디어디에 해당하다 이런 뜻이고요 헤미스피어 반구입니다 데코레이트 장식하다 번치는 물이죠 부시는 관목입니다 The association of Christmas and Snow 크리스마스와 눈의 연관은 Is 유비키토스 널리 퍼져 있습니다 Not so in Australia 어스트랄리아 어스트랄리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웨어 이하는 어스트랄리아 꾸며지고 있죠 It would hardly be reasonable to as for snow 눈을 요청하는 눈을 요청하는 것이 좀처럼 이성적이지 않은 어스트랄리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Considering that 데코리아를 고려해보자면 크리스마스 인 어스트랄리아 폴리즈 인 서머 자 폴리니라는 거는 어디어디에 해당하다 오스트랄리아의 성탄절이 여름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눈을 요청하는 것이 좀처럼 이성적이지 않은 그러한 지역인 오스트랄리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This is the result of country's location 그 나라의 위치의 결과입니다 Australia lies in the southern hemisphere 오스트랄리아는 남반구에 놓여있습니다 Lie in 어디에 존재하다 hemisphere 반구죠 And has opposite season to the north hemisphere North hemisphere 는 북반구죠 북반구랑 정반대의 계절을 오스트랄리아는 가지고 있습니다 In spite of this 이것에도 불구하고 Despite this 이것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랄리아 still decorated their living room with traditional 크리스마스 tree 오스트랄리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나무를 가지고 그들의 거실을 장식합니다 still은 여전히 이런 뜻이죠 They also decorated their houses with the vonchies of 크리스마스 부쉬 a native Australian tree with small green leaves 작고 녹색의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토종 오스트랄리아 나무인 크리스마스 부쉬라는 관목의 더미를 가지고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집을 장식합니다 decorate 라는 것은 장식하다는 뜻이죠 크리스마스 인어스트랄리아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어나먼트 장식이죠 크리켓이라는 거는 스포츠 게임의 일종입니다 스플래시 물을 튀기다 웨이브 파도 티피컬 전형적인 프리미어 최고의 캐롤은 크리스마스 노래죠 캔들라이트는 촛불입니다 스몰 우든 캥거루 앤 이븐 코알라 어나먼 작은 나무 강가루와 심지어 코알라 장식들은 All part of the 크리스마스 tree throwing barbecues in their backyard 그들의 뒤뜰에서 바베큐를 즐기면서 사람들이 야외에서 그들의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터키 칠면조와 햄 햄과 sea food 해산물과 샐러드 샐러드 같은 것들이 typical food enjoyed on 크리스마스 day 크리스마스 날 흔히 즐기게 되는 전형적인 음식들입니다 typical 전형적인 One of the premier 크리스마스 이벤 together by candlelight 촛불 옆에서 함께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게 되는 크리스마스 이번날 행해지는 캐롤스 바이 candlelight 촛불 옆에 캐롤이란 행사 그 행사가 오스트랄리아에서 가장 최고의 크리스마스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치맥문화 들어보셨죠 치킨과 맥주 즉 닭고기와 맥주를 먹는 그러한 한국의 문화를 우리는 치맥문화라고 합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구이를 먹고요 캐나다는 배달이 주문 곤란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요리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고 합니다 출석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4일에 출석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 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